정서 조절의 노하우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 불안 및 우울장애와 같은 정서장애의 단일화된 범진단적 치료와 관련한 프로토콜 워크북입니다. 정서장애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발로우 교수와 제자들이 개발해낸 최신 치료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특히 정서장애에 속하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의 주요한 공통특징을 주목하며 여러가지 실상을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또한 효과적인 치료기법의 개념, 원리, 실습 절차, 적용 사례, 숙제, 자가평가 퀴즈 등을 세밀하게 제시합니다.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노하우를 담아 일반 독자도 활용 가능한 자가치료 지침서입니다. 정서장애의 주요한 공통특ervices